경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엔 당선된 현직 시장 군수들도 포함돼 있어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입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의 현직 시장 군수 18명 가운데 경찰의 수사 대상은 6명입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책임당원 입당 의혹을, 송도근 사천시장은 선거기간 관공서를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일권 양산시장과 백두현 고성군수, 이선두 의령군수, 한정우 창령군수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인 허위사실 공표나 허위학력기제 등의 혐의입니다. 밀양시장과 하동군수, 거창군수 3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친 경찰은 나머지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람은 모두 405명으로 경찰은 이 가운데 79명에 대해 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125명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어 반환점은 돌았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오는 12월 13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체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거사범 수사를 다음 달 초까지는 신속하게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박종원 경남도 교육감에 대한 성추행 의혹 폭로를 두고 벌어진 공방과 허성곤 김해시장 측의 지난 2016년 재선거 불법 선거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